사실 두 번 정도 망할 뻔 했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은 워낙 유명한 사태가 있었고. 제가 테라 얘기를 왜 안 하냐면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이 피해자분들께 혹시나 누가 될까 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분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단어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동작하고 있구나를 되게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어서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강국이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서 창업을 할 때 글로벌 런칭 하자마자 글로벌인 섹터가 크립토니까 그렇죠, 우리를 인수해라. 한국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인프라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서 규제 가까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지신 거는 거래소이고 어쨌든 자본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니까 함께 업계를 좀 열어갈 때 우리가 도움이 될 거다. 정상적인 토큰이 나왔을 때 투자를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올바른 투자를 했나? 를 봐야 되는데 몇몇 커뮤니티를 보면 먹여주면 좋은 코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봤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이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해외에서 S사에 소속으로 일하실 때 내가 제조업 빼고 할 수 있는 거 소프트 파워로 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거 핸드폰 철강, 자동차, 칩 이런 거 빼고 나면 뭐가 있나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는 IT 웹3 인프라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오신 거니까 정말 그 길이 얼마나 고됐는지 솔직히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즐거운 길이고요.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제 집이 수원이고 회사가 강남인데 5년째 왕복을 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가고 싶어요? 아니요.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물론 저희 멤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표의 생각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성장해서 해외에서 막 스카웃 제의 받을 때도 사실 너무 뿌듯해요. 네. 오히려 그런 제의가 왔다고 또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푸시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국을 도와달라. 네가 가서 그만큼 성장을 한 거고 기술 격차가 없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 가서 네가 한국을 위해서 더 너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으로 우리 회사를 더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힘들었다면 힘들었는데 사실 두 번 정도 망할 뻔 했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은 워낙 유명한 사태가 있었고. 테라 거기까지. 제가 술을 안 마시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지금도 사실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디 가시면. 많이 듣죠. 굉장히 많이 듣고. 저는 일부러 그래서 안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테라 얘기를 왜 안 하냐면은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이 피해자분들께 혹시나 누가 될까 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분들 당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체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막 어떻게든 이 체인이 망가지지 않도록 거의 며칠 몇 박 며칠을 밤새면서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가려지고 어쨌든 피해자가 너무 많고 그렇게 그 체인이 안 망가지는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 세계에서 받았냐면 초음파 사진, 가족사진 자해하겠다고 막 예고하는 사진 제발 테라 좀 살려달라고 휴대폰 배터리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걸 눈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DM을 많이 봤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그 체인을 계속 지켜왔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들은 지금 다 안 보이는 거고 결과만 남았잖아요. 피해만 남았죠. 피해만 남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의 분들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제가 테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도 아시고 제가 국감에 갔을 때도 그 커뮤니티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국감에 초대된 증인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들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상황에서 유명하신 분들 거래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 저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던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택시 타고 막 갔거든요. 국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DM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 준비해 가셔야 되고 엄청 많은 조언을 받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도 받아봤다 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단어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동작하고 있구나를 되게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어서 테라 관련했을 때도 체력적으로는 힘들었는데 많이 불려다니고 뭐 어쨌든 남부지검도 갔었어야 되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국감도 갔어야 되고 하지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되게 복받았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어쨌든 지금도 많은 커뮤니티가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좀 도와주시고 신뢰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얻은 거가 많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좀 피해 회복이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서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이제 김지훈 대표께서 DSRB를 통해서 페라루나 때 이제 밸리데이터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이제 휩싸이셨고 그래서 국경감사 화면에도 다수 잡히셨는데 아마도 김 대표께서도 일종의 부채의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체를 좀 더 우리나라 대표로서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게 봐주시는 건 언제나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블록체인 하는 거 너무 재밌고 우리 멤버들이랑 한국의 국가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만들어가는 경험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강국이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공을 거하게 한사벨 먹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해요. 지금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후배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저는 어쨌든 고속도로를 까는 사람이고 제가 깐 고속도로 위해서 누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흔히 얘기하는 피탈릭이 옆에 가 있어요. 저는 못 가요. 원수급이 됐구나. 벌써 그런 후배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한국이 어떤 일자리 만들고 글로벌하게 한국을 빛내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뭘까요? 그분들은 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약간 외국 나가서 살면 내가 약간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건가 같아요. 정말 한국 크립토신에서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모두 후배님들께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못 푼 한을 풀어주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나옵니다. 바이더웨이 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사실 밸리데이터 네. 스탁자 검증 커스터디 하다못해 익스체인지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인프라를 만드실 수 있고 이거 한 번에 우리 땅에서 하는 거 규제가 허락합니까 한국당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쉽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게 아마 규제 당국도 계속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기술부채가 없는 포인트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없으셨던 거거든요. 정규 어떤 교육 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모두 또 지원하기에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정무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또 AML인데 자금 세탁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맞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되게 많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플립하셔라인데 플립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를 해외로 옮기는 거죠. 해외 이전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만큼 내가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 거 알고 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다 선배들 예전에 했던 선배님들 해외 법인 만들고 하실 때 굳이 국내에다가 법인을 세워서 예비창호 패키지부터 해외 진출 패키지 지금 오늘 아침에 실사도 무슨 패키지인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프로빙 해오면서 한국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던 게 한국에서 크립토 해도 되고 한국의 크립토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국가적인 원동력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입장에서 플립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악조건에서 하고 있다가 너희들은 선생님 회사는 밖에 나가면 더 잘 될 거 솔직히 그럴 거 같아요. 이러면 꼭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더 해야지 여기서 버텨야지 이런 느낌이 더 든다는 거잖아요. 전에 한번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회사를 만들면 해외에 만들 거냐 한국에 만들 거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업가였고 어쨌든 사업적인 어떤 성취가 조금 더 목적이었으면 해외에 법인을 셋업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만든 회사거든요. 원래 비용리연구소였기 때문에 DSRV 자체가 이런 길이 있어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한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원래 내가 증명했던 원초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라 아 이제는 내가 이걸 증명해야겠구나 이제는 사업적으로 많이 증명했네 이제 또 다른 증명의 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썼는데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왜요? 고생 시켜서? 고생 시키죠. 해외에 나가면 정말 두세 배 연봉을 받으면서 즐겁게 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 왜곡장을 막 펼치면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동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하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또 잘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설득 많이 당했거든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크립토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도 너무 멋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새로운 기술을 만났고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푸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계속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로부터 성취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초기 멤버들이 다 전 세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단이 10조 20조 이런 나스닥 정도의 스케일 미국 100조 1000조국이죠. 코인으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는 얼마 전에 뉴스 한 번 나왔잖아요. 비탈릭이 막 판교를 걸어다니니까 4조 자산가가 걸어다닌다. 네. 저래도 되나 이럽니다. 안전한 나라라고. 4조인 거잖아요. 비탈릭이. 그렇죠. 제프 베조스 이런 분들 자산 사이즈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쿠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산업적으로 더 발전했을 때 더 많은 포텐셜이 열릴 거고 그래서 1%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산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산업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지금이라도 이 바닥에 들어와서 창업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해야 된다.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넣어서 리소스를 부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결국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창업을 할 때 글로벌 런칭하자마자 글로벌인 섹터가 또 크립토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내놓는 모든 게 글로벌 버전이 되는 쟤들 한번 붙어봐 얘들아. 판은 깔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시장 초입이야. 산업 초입이야.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같이. 그런 친구들이 근데 많아요. 그건 또 따로 궁금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라이즈 업 투게더라는 무브먼트를 했을 때 우리가 재팬 아시아 넘버원 어게인 때문에 제가 가급받았구나. 국뽕이 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해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일주일도 안 돼서 100개의 아이덴티티가 모인 거예요. 그게 되는구나.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고요. 네. 거기서 서로 뭐 이게 어렵다 이런 도움 좀 달라 막 교류를 하고 계시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뜨거운 나라고 굉장히 인재가 많은 나라고 자본적인 조금의 서포트만 있으면 더 커질 나라구나 라는 그 에너지를 저는 느끼고 또 인프라 회사니까 저희 고객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창업을 하면 저희 솔루션을 쓰게 되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고객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안이곱게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긴 한데 있겠죠. 근데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고 액션 리액션이라서 오히려 저를 좋게만 보는 것도 제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떳떳하고 합법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저의 레벨 저의 어떤 양심의 레벨에 당당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법적인 기준보다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 그렇게 크게 제가 신경을 쓰진 않아요. 뭐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 중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테라 사태 때 네가 테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편의점 가서 사면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을 수가 있죠 테라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모시스라는 체인도 저희가 만들었던 썰도 있었고 그러니까 토큰 찍어놓고 안 찍은 척한다 토큰 안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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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모시스는 너무 좋은 파운더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시장에 오해가 되게 많아도 뭐 스스로 당당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크립토 코리아 저희 뭐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한국의 크립토 시장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엄청난 워크 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럭 보내신 분들 보다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이 크립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데 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DSRV의 김진 대표의 이메일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각기 연락을 다 받아주실 분 같아요. DSRV가 되게 재밌는 공간인 게 힘드실 때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사무실 안식초에요? 네. 콜드 DM도 많이 주시고 얼마 전에도 한 분 파운더분이 찾아오셔서 고민이 있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연결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커뮤니티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돌이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로직이에요.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치. 1을 넣었는데 0이 나오는데. 네. 근데 문과생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돌아서 나중에 뭐 100으로 올 수도 있고 1000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원리는 모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 네. 나비효과처럼. 저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서로 돕고 뭔가 내 것을 챙기기보다 남이 돈 벌게 만들면 나도 돈 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다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어디선가 돕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라. 커피값은 제가 내겠다. 네.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됩니다. 커피값. 그렇군요. 저도 많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뒤쯤에 만약에 가상자산부가 생긴다면 김지은 대표가 장관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정이 깊고 뭐 애국심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하는 거를 내가 함께하고 내 후배들과 함께하겠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얘기를 물어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마켓 얘기 조금 하긴 해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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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달을 안 해서 어려워 한다라고 보고요. 가치를 안 만든 겁니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단계에 이제서야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했던 건 조금 어설펐었던 것 같고요. 제가 카카오톡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미 카카오톡을 쓰니까 메스 어댑션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시진 않기 때문에 뱅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 그냥 쓰고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음악 나오는 화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꽃 타고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글씨 막 흔들리는 거 너무 좋은 가치라면 배워서라도 쓰십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전달을 못한 거죠. 플레이어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짜 좋으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아서 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규제에 막혔고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규제 얘기를 저 정도 하는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만나보면 또 안 그러시거든요. 개인들 개인으로는 규제 얘기 엄청 많이 하시죠. 다들 엄청 많이 하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근데 저희가 다가설 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너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역할은 그 중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네. 젊은 친구들의 표현 방식과 이 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표현 방식을 중간에서 말아서 서로 잘 믹스되게 만드는 롤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쨌든 저도 금융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POC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윈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액션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지금 거래소분들은 적극적으로 못하시죠. 그렇죠. 도움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많은 커뮤니티들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사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몇몇 거래소분들한테 우리를 인수해라. 진짜요? 네. 어떤 얘기였냐면 한국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그렇죠. 인프라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서 규제 가까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지신 거는 거래소이고 어쨌든 자본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니까 함께 업계를 좀 열어갈 때 우리가 도움이 될 거다. 납득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이미 미국의 선두 코인베이스가 있고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네요. 물론 뭐 우리 회사를 사라 이런 속에는 이제 그런 큰 그림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갖고 말씀하신 거고 네. 네. 그림을 다 그려놨으니까 이거대로만 해보자. 네. 그게 함부로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죠. 표현이 그냥 이제 막 사라 이렇게 좀 나이부하게 나갔는데 이런 이런 그림으로 협력을 해도 좋고 어쨌든 업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 룸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은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이제 거래소 분들하고 하면 그분들도 나름의 익스큐즈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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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시장이 안 열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 뭐만 하면 제동이 걸려서 함부로 액션을 취할 수 없다. 하다못해 법인 계좌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기업의 활동상에서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같은 분위기라면 그러니까 보여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저도 좀 늦게 깨닫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결국 그분들이 납득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먼저 트리거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축구 카페 가면은 항상 하는 게 쇼앤프루브라고 보여주고 이걸 증명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팀의 능력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할 때 뭘 갖고 있는지는 알겠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단계에 있고 산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DSRV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업계를 보면서 조금 가끔은 좀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는 기술과 대중화에 성공한 섹터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인류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저는 그 표현을 제 표현으로 좀 바꾸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 이 기술을 통해서 바뀌면 그것도 된다. 괜찮다. 그로토는 그럴 DSRV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했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고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이런 연쇄 효과들을 보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웹3로 안 바꿔도 되는데. 맞죠. 네. 근데 신용카드를 여권을 못 믿어서 못 만들어주는 나라 같은 데서는 이 기술을 한국에 있는 금융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거래소 기술도 아마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금융을 수출품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임팩트가 엄청날 거라는 거죠. 대출이 안 되니까 창업이 안 되는 거고 대출이 왜 안 되냐면 신뢰가 없는 거고 어카운트를 못 만들어서잖아요. 암호학적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자본을 빌려줄 수 있고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인도의 어떤 대출 플랫폼이 상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일드 레이셔가 워낙 높아서 수익이 난대요. 그만큼 성실하게 갚는데요. 또 제대로 창업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금융이라는 것의 이 포텐셜은 정말 엄청나서 우리가 이거를 수출을 안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not인 거죠. 그렇지. 그렇죠. why not? 한국에 필요 없으니까 하지마. 근데 한국에는 필요 없는데 한국에서 검증해서 해외에 내보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중적인 입장은 솔직히 크립토 생각하면 기술적인 임팩트가 동시대에 엄청 부각된 AI와 비교를 단순하기만 해도 이 임팩트라는 레벨이 되게 적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크립토는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규제가 먼저 들어온 거고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AI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죠. 네. 서로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 둘 다 되게 임팩트 있는 기술을 만든 것 같아요. 다만 한국인으로서 한국 엔지니어로서 AI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고 오히려 새로운 창업가들한테 새로운 기회는 크립토 쪽에 좀 더 저는 많을 것 같고 글로벌하게 몇몇 팀만 투자받는 AI보다 정말 많은 도전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또 크립토 신이니까 해외 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레버리지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이 산업을 만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 프라이스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사셔서 돈 잃고 역시 크립토는 사기꾼판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기술의 부산물로 어쨌든 토큰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토큰을 또 거래함에 있어서 결국에 금융으로 연결되면서 거래소까지 가고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치킨은 살 안 짜요, 내가 살 짜요처럼 토큰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거는 거래소들이 자정작용으로 걸러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토큰이 나왔을 때 투자를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올바른 투자를 했나? 를 봐야 되는데 몇몇 커뮤니티를 보면 먹여주면 좋은 코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봤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자. 보이 지민으로 짜요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해주세요. 학생들이 상р